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치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처칠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이가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일했고 위험을 감수하며 최전선을 시찰했습니다 항상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국민들이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내게 친절하게 꿀 것이다 내가 역사를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istory in English의 윤종호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프로그램 점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도 수원화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조가 만든 이 새로운 신도시 이 수원화성은 독특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조는 도대체 왜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당쟁의 여파로 뒤지에서 죽은 사도세자 그는 사실 정조의 아버지입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이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왕위에 오르면 그리고 나서 이 왕위를 얼마나 강관하게 잡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신화 그리고 강한 군사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부드럽고 잘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수도 서울로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원만하게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즉 새로운 신도시가 필요하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히스토리인 잉글리시에서는 바로 이 정조의 생각 그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 문장을 가지고 영어로 한번 연습해보고 반복해보고 소리 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는 남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큰 계획을 내놓았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came up with 가지고 왔다 즉 내놓았다라는 표현을 익혀야 됩니다 그는 내놓았다 뭘 내놓았죠? an answer 그러면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대답을 내놓았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e came up with an answer 한번 더 he came up with an answer 잘하셨습니다 그는 대답을 내놓았다 자 이게 무리말로 뭐죠? 그는 대답을 내놓았다 자 그는 답을 내놓았다 영어로 한번 해봅니다 he came up with an answer 한번 더 he came up with an answer 한번 더 he came up with an answer 그런데 이 an answer가 좋은 답이에요 그럼 더 좋은 답 더 좋은 답을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he came up with an answer를 더 좋은 답을 내놓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he came up with a better answer 그쵸? he came up with a better answer 잘하셨습니다 he came up with a better answer 자 그러면 이제 대답만 내놓은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자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고 그는 더 나은 답을 내놓았다 영어로 he came up with an answer better answer he came up with a better answer 한번 더 he came up with a better answer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더 나은 답이 아니라 계획을 내놓았다로 한번 해볼까요? 그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럼 he came up with a plan 다시 한번 he came up with a plan 자 그는 계획을 내놓았다 he came up with a plan 잘하셨습니다 소리 내고 계시죠? 지금 소리 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은 뭐였죠? 그는 답을 아니 계획을 내놓았다 자 이제 계획을 내놓았다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he came up with a plan 잘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계획을 내놓았느냐 굉장히 큰 계획을 내놓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는 큰 계획을 내놓았다 그래서 came up with을 가지고 he came up with a big plan 한번 더 he came up with a big plan 자 이거 우리말로 한번 보면서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큰 계획을 내놓았다 영어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더 한번 더 잘 안나와요 다시 한번 he came up with a big plan he came up with a big plan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계획이나 답이나 어떤 answer plan big plan 이런데 무엇을 하기 위한 이라는 말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to 부정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o 부정사를 연습하게 될 건데 자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냐면요 to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럼 to build make도 쓸 수 있지만 to build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계획을 내놓았다를 가지고 하는데 그 계획에다가 to build를 붙이는 거예요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이 문장을 잘 보세요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그러면 to build는 만드는 겁니다 건설하기 위한 뭘 a new city 새로운 도시 어디에 in the south 이 문장을 갖고 이제 반복해서 해봅니다 새로운 도시를 남쪽에 만들기 위한 그랬어요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다시 한번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남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영어로 한번 해봅니다 해볼까요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잘 안나와요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한번 더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약간 버벅버벅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을 가지고 남쪽에 새로운 도시가 아닌 집을 만들기 위한을 to를 갖고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남쪽에 새로운 집을 그럼 to build a new house in the south to build a new house in the south 한번 더 to build a new house in the south 자 이제 우리말로 바꾸고 영어로 한번 해봅니다 남쪽에 새로운 집을 만들기 위한 북쪽에 새로운 집을 만들기 위한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o build a new house in the south 좋습니다 자 이제 남쪽이 아니고 북쪽에다가 새로운 집을 만들기 위한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북쪽에 새로운 집을 만들기 위한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o build a new house in the north 오우 잘했습니다 오우 잘했습니다 오우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우리말로 바꿔서 북쪽에 새로운 집을 만들기 위한 영어로 to build a new house in the north 영어로 술술 나오고 있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제 북쪽에 새로운 남쪽에 새로운 뭐 이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완성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남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됐죠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자 우리말로 보고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남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이제 이 연습했던 앞에 있는 덩어리하고 뒤에 있는 덩어리하고 합칩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계획을 내놓았다 he came up with a big plan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우리가 한꺼번에 하려면 어려웠지만 이 문장을 he came up with a big plan he came up with a big plan 이걸 연습을 계속 소리 내서 했어요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이제 이걸 우리말로 바꾼 거 보고 영어로 해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는 남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계획을 내놓았다 he came up with a big plan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한 번 더 그는 큰 계획을 내놓았다 he came up with a big plan 남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to build a new city in the south 와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죠 조금씩 조금씩 조각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말을 바꿔보고 그렇게 바꿔본 연습을 소리 내보고 소리 내서 조금씩 흥미를 갖고 조금씩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하시면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to 부정사에 대한 구조를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형용사와 to 부정사에 대한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아까 a big plan to build a new city 이렇게 했었죠 a big plan to build a new city 이게 바로 명사 다음인지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이제는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구조는 또 뭐가 있는지 어떤 구조를 우리가 영어로 만나게 되는지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용사는 이 형용사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성은 알고 보면 이 성을 절대로 적군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뚫고 들어오다 이것을 가지고 영어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뚫고 들어오는 걸 영어로 뭐랄까요 뚫고 들어온다 영어로 바로 penetrate입니다 penetrate 바로 한번 해볼까요 penetrate 이게 관통하는 겁니다 관통하다가 영어로 penetrate 한 번 더 penetrate 우리말로 뭐예요 관통하다 관통하다 보고 영어로 한번 penetrate 다시 한 번 관통하다는 penetrate 자 그런데 여기다가 to를 살짝 붙이면 관통하다가 아니라 관통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to penetrate 한 번 더 to penetrate 한 번 더 to penetrate 이건 바로 관통하기 자 이제 관통하기 위한 관통하는 관통하기 이걸 영어로 to penetrate 한 번 더 to penetrate 그런데 이제 이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붙이는 앞에 있는 문장하고 달리 형용사와 함께 투부정사를 만들어 봅시다 형용사는 특히 어려운 그래서 관통하기 어려운으로 만들어 보면 tough to penetrate 한 번 더 tough to penetrate 한 번 더 tough to penetrate 자 이건 무슨 뜻이죠 관통하기 어려운 tough라고 하는 게 즐기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ough to penetrate tough to penetrate 자 관통하기 어려운은 tough to penetrate 라면 우리가 살짝 그냥 관통하기 쉬워 그러면 easy to penetrate 그러면 되겠죠 자 어쨌든 관통하기 어려운이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보는데 그 다음에 뭘 해보냐면 바로 이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뭐가 그렇게 만든 거죠 바로 이 옹성이라고 하는 벽 벽을 영어로 the wall 그렇습니다 the wall 그런데 the wall이라고 하는 말이 이 made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그러면 옹성 벽을 옹성의 성을 penetrate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옹성 벽을 뚫고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건 made the 옹성 fortress fortress 이건 바로 성벽이죠 tough to penetrate made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영어로 해봅니다 쭉 읽어 가셔야 돼요 옹성은 그냥 우리말로 해도 영어로 옹성 우리말도 옹성이니까 그냥 우리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made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우리가 tough to penetrate 를 충분히 연습해 놨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고 기억하는 데 훨씬 쉽습니다 made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한 번 더 made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이걸 영어로 우리말로 하면 옹성을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made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한 번 더 made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옹성 성을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영어로 한 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made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잘했습니다 한 번 더 made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만약에 이 소리가 조금 버벅거리면서 천천히 나온다고 해도 이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매우 훌륭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시 한 번 옹성성을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may the 옹성 fortress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tough to penetrate 잘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가 옹성성을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냐 the wall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벽이 the wall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는 아주 기괴하게 생겼잖아요 높고 낮고 나왔다 들어갔다 막 이렇게 돌멩이도 이상하고 그런데 이 벽이 바로 the wall may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자 이 벽이 옹성을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어 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영어의 사고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물이 무엇을 이렇게 만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직이 나를 학교 그만두게 만들었다 촌둥과 번개로 요란한 비가 나를 우리를 소풍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옹성 벽이 적들이 이 fortress를 옹성을 뚫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벽이 주어입니다 the war may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말로 바꾼 상태를 갖고 영어로 해보는 겁니다 그 벽이 영어로 the war 어떻게 만들어 줬는데 옹성성을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자 이제 대단히 챌린징하고 대단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걸 한다면 여러분은 영화에서 아주 굉장한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벽은 영어로 the war 옹성성을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made the 옹성 fortress 그 다음에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tough to penetrate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벽은 옹성성을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 벽은 옹성성을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어떻게 관통하기 어렵게 뭐였죠 tough to penetrate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쭉 아주 유려하고 부드럽게 읽어볼래 그 벽은 옹성성을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the war made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은 옹성성을 관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the war made the 옹성 fortress tough to penetrate 매우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를 이 화성 우리의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운 화성의 문화 유적을 갖고 한 번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 드렸는데 잘 해서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혹시 안 하셨다면 그것까지 같이 하셔서 1과 2과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남쪽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계획을 내놓았다 조금 전에 우리는 옹성벽이 관통하기 어렵게 이 성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문장을 열심히 하느라고 이 문장이 사실 생각이 잘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영어 홍보는 늘 공부했다가 잊어버리고 공부했다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솔질해서 브러쉬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어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걷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